11월 미국 대선에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류를 이루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현지 시간 19일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%로 같았습니다. 이는 첫 TV토론에 따른 유권자 표심이 반영된 결과로 헤리스 부통령은 67%의 유권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자는 40%에 그쳤습니다. 다만 헤리스 부통령이 높은 토론 전수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지율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.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경합주인 애리조나, 조지아, 펜실베이니아, 위스콘신 등 4곳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